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통화해주신 것 같네요 읍상씨가 페이트를 신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좋게 1번 좀 내가 물어볼 수 있는데 읍상씨 단장님 좀 해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라 안 바뀌어지네 저 이제 예쁘세요? 예쁘지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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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좋지요 어디 버스도 나오고 있네요 저기 버스버스도 있고요 저기 북극곶도 있어요 저기 북극곶도 있어요 저기 북극곶도 있어요 저기 북극곶도 있어요 저기 북극곶도 있네요 이쪽으로 북극곶도 있네요 여기 북극곶도 있네요 여기 북극곶도 있네요 우리 왁카인으로 타카 Chrysler 여기 무슨 상관이야 ваш과는 아니면 잠시만요 알려줘 그러면 흔히 지금 이거 웃긴 하다 사람이 누워 있어서 이 아프긴 하다 이게 뭐 아프지 나 좀 잡아 봐 아니요 아니 그럼 뭐 하지 우리 빨리 시키는 석귀를 하려고 추석이라고 보아 죽겠다. 죽겠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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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